쟤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서 그러는데. 진짜 밀고 가. 밀고 간다. 야 조심해 니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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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같은 팀인데 넘어간 거 아니야? 야 무서워. 불어트려 중심을 불어트려야 돼. 중심을 불어트려. 자 간다. 중심을 불어줬어. 밸런트. 밸런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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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장돼요. 아, 기장돼요. 아, 기장돼요. 기장돼잖아요. 이거 깃발을 손도 못 가져봤다는 말이에요. 못 가지는 마음을. 아, 기장돼요? 야, 야. 야, 야. 역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 형. 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네? 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형님. 신청각수! 마지막 교실입니다. 이곳에는 학교 북곳에 깁대에 직봉이 꽂혀 있어요. 근데요? 하얀색 깁대가 있습니다. 30분 동안 깃발 뺏기를 하고 30분이 되는 시점에 깃발이 매달려 있는 동아리가 승리를 하는 건데 중간이라도 매달아서 1분 동안 버티면 승리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고 두 깃대에 1분 동안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내가 승리가 낫다가 직봉을 찾는 게 중요하네. 그렇지만 승리가 낫은 경우에 뒤에 만약에 또 다른 팀을 넘어가면. 에이, 넘어가게. 형, 숨기나. 나 죽어. 맞죠? 동전의 저 팀들. 볼링핀처럼. 네? 그냥 쓸어버린 형이에요, 위험이. 시작 위치는 여러분들의 각 반에서 시작할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evaluationals. 문을 짓기고 해야지? 내 움직임에 그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안전이 일어나는데 안전이 일어나니라. 진짜 잘한다. 민간이 는던려나? inn volle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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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야, 이게 어떤가요. 하.. 싸우고 싶어 싸우고 싶어 당장 저들의 깃발을 빼앗아서 우리 깃대에 매달고 싶단 말이야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한다면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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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도 지금 한번만 화장품을 구경해주세요